오늘 레이벌 데이여가지고 먼데이 인데 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먼데이 인데 금요일 밤늦게 캘거리에 도착해가지고 토요일에 일 나가고 일요일에도 일 나가고 월요일이 마지막 여기가 좀 롱위켄드라서 사람들이 다 놀러를 많이 가있거든요 여름이 너무 짧기 때문에 Right? Summer is really short So we're trying to enjoy as much as we can Before the summer ends It's getting colder It's getting colder It's getting colder Look, I'm wearing a jacket already 그래서 오늘은 Where are we going today? Going to the Sky Bridge Sky Bridge가 높은 하이스트 Highest, Biggest Highest, Biggest 엄청 큰 브릿지를 가고 있고요 In Golden Golden이라는 곳에 캐나다에 와 있는 동안 핫 스프링을 한 번 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핫 스프링이라는게 온천이라고 해야되나? 거기 갔다가 조금 그냥 더 둘러보려고 당일치기로 오늘 가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We found our best, our favorite coffee shop 아날로그 커피 아날로그 커피가 새삼 느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카 커피인데 어제 스몰러 사이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이거 시스틴 원즈로 다시 샀고 아침으로 먹으려고 그리고 런던 펄그도 진짜 맛있다고 들었는데 I'll try the London 펄그 One of my favorite drink is London 펄그 Be careful, that's hot Yeah, still better than Starbucks By Starbucks 스타벅스보다 커피도 맛있고 우리도 빵도 샀거든요 I grabbed almond croissant 이거 이미 half left Half left Half left 절반 남았는데 보통 일반 크로와상은 There is nothing inside But This one 안에 뭐가 Feeling이 차있어요 너무 맛있어 We bought another lamb and cheese croissant That's really good You should try 최고 Goodbye Starbucks forever 한 번 더 이러는 거 여기. 봐봐, 나 러시아는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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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금강산도 시쿨경 그 word 한국에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금강산도 금강산도시쿨경이 한단 말이에요 식구경은 중국語로서 한국어는 Very nice food before going to some nice place Or always eat first Otherwise when you get there You can't really enjoy it 공강산도 공강산도 식구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어드벤처 패스를 사가지고 거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플라인도 탈 수 있고, 다른 액티비티스도 할 수 있고. Let's go. That's poor kid. We're gonna skip that. This is so high. 갑자기 cod! 안에서 Barr! 있ereye CPA though? 이게 그냥oup 시윽 왜 게임이 저 boyfriend으로 에이 그냥 내버려놓 국민 모금 저eed 안녕 어 credibility 다 나오는 바로 ! 아, 넌 너는 다는? 네!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는 아픈 아이들인 줄 알고 난 여기 여기에서 가장 강한 도구에서 한국에서 가장 강한 도구에서 한국에서 가장 강한 도구? 한국에서 가장 강한 도구 고춧가루 1, 2, 3 1, 2, 3 오늘 끝까지, 너무 못하니까 근데 그걸 살 때가 너무 많이 나가요? piece of cake, eh? 와우 퍼펙토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GO! 지금 짚라인을 타고 반대편으로 내려왔는데 지퍼가 없는 토트백은 에코백? 그거는 아예 가지고 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삼각대 들고 타는 걸 찍어보려고 했는데도 아예 본인 몸 외에는 뭘 가지고 탈 수 없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냅두고 지금 크리븐이 다리 다시 건너가야 돼. 아까 저 액티비티 타는 그것 때문에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어가지고 여기 지금 제스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스모크가 엄청 어제까지만 해도 많았었거든요. 하늘이 아예 안 보였었는데 오늘은 진짜 럭키하게 하늘도 잘 보이고 너무 귀여워. 썸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썸물! 가지마? 예. 썸물 가지마! 가지마 썸물! 가지마 썸물! 가지마 썸물 여기 여기 래디엄 스프링, 핫 스프링 가는 곳인데 길 저기 햄볕 비치는 게 너무 예뻐서 저기 앞에 가면 중간에 차 세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차 세우면은 여기서 사람들 사진도 찍고 이러는 거 같아요 아홉시 반에 문 닫는데 지금 여덟시 반이에요 탑각하와 토스트는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번에 가야겠어요 너무 늦어 너무 늦어 너무 늦어 9시가 늦는데 너무 늦어서 핫스프링만 부탁하고 캥글를 가야 될 것 같아 2-3시간 걸리니까 안녕 바이 바이 This is Heidi 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백배라로 뒤에 보잖아요 깜깜해 It's completely dark back there So that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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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So We are We ar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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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